김성환의 시사야 상대방의 이야기를 열심히 듣고 있었는데 열심히 또 책을 읽고 있었는데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지 잘 이해가 안 된다 이런 경험 혹시 없으세요? 우리는 문해력 그러니까 타인이 이야기를 듣고 또 타인이 쓴 책을 읽고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중요해진 시대에 살고 있지만 그와는 반대로 한국인의 문해력은 점점 떨어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오늘 한밤의 이문학에서는 당신의 문해력은 몇 점입니까? 라고 하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의월 작가 지금 스튜디오에 나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도 어떨 때 들었던 얘기인 것 같긴 해요 서로가 그 정도 말해도 잘 못 알아들어? 뭐 이런 얘기를 타박을 들었던 기억이 있는데 일단 문해력이라는 게 뭔가 정의가 좀 궁금해요 요즘 그건 또 유행처럼 쓰기도 하거든요 그 단어를 맞아요 원래 문해력은 좀 어려운 단어였는데 뜻은 어렵지 않아요 그러니까 읽고 이해하는 능력 듣고 이해하는 능력 원래 리터러시라는 영어 단어를 번역하다 보니까 요즘 그런 단어도 많이 쓰잖아요 그래서 원래 리터러시는 어떤 문장을 읽고 사유하는 능력을 말하는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책을 읽는 능력도 포함이 되고 또 강의를 듣고 이해하는 능력도 포함이 되고 그리고 넓은 의미에서는 눈치와 또 여러 가지 비언어적인 몸짓 언어들을 눈치코치가 있어야지 몸짓 언어나 분위기를 파악하는 능력까지 사실은 넓게 말하면 그렇게도 볼 수 있는데 예전에는 사실 문해력은 책을 읽고 이해하는 능력 어떻게 보면 공부하는 능력과 연관이 가장 많이 돼 있었어요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문해력이 좋은 사람들은 공부도 잘했다고 보시면 좀 단순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런데 특히 천재들도 뭐랄까 문해력이라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글자를 제대로 못 읽어가지고 난독증도 많아요 난독증 때문에 굉장히 고생하는 천재들도 많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문해력은 사실 인문학적인 독서에 좀 더 가깝고 그런 천재들도 보면 난독증을 앓고 있는 천재적인 어떤 재능을 갖고 있는 과학자나 그런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난독증이라고 해서 문해력이 떨어지는 건 아니에요 아 또 그래요? 네 그러니까 난독증은 어떤 증상인데 읽으려고 노력하는데 자꾸 다른 글자가 보이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이 그렇다고 해서 학습 능력이 떨어지는 것과는 다른 거예요 학습 능력이 떨어지는 거는 읽어도 이해를 못하는 거거든요 한마디 그런데 난독증은 읽지를 못해서 다른 것도 보이는 거기 때문에 좀 더 복잡한 거죠 그러니까 능력이 있지만 그 능력이 이제 적재적소에서 정확하게 발휘되지 못하는 것뿐이지 읽고 쓰는 능력이 떨어진다고 볼 수는 없어요 난독증은 좀 더 복잡한 개념인데 리터러시 같은 경우는 예전에는 사실 읽고 쓰고 듣고 말하는 이런 능력을 포괄하는 주로 문자와 활자 언어에 연관된 말이었는데 지금은 사실 사람들이 유튜브를 더 많이 보는 분들이 많잖아요 책보다 정말 많이 보세요 그러다 보니까 이 동영상을 이해하는 능력까지 아 그것도 네 영상 미디어를 이해하고 분석하는 능력까지 이제는 리터러시에 포함을 시켜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또 하나의 문제가 뭐냐면 사실은 문해력이 떨어진 가장 큰 원인도 우리가 스마트폰이나 인터넷을 너무 많이 보고 있기 때문에 글에서 읽고 쓰는 능력이 떨어진다고 분석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긴 글을 읽고 독해하는 능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한국인의 문해력이 OECD 최악의권이다 이게 그럼 말씀하셨던 거하고 관련이 있는 거예요? 관련이 있죠 왜냐하면 저는 꼭 그런 통계를 너무 강조하는 건 좋아하지 않는데 통계가 있긴 있으니까요 국제학업성취도평가 P사 읽기 영역에서 한국 학생들의 순위가 계속 떨어지고 있다거나 아니면 문해력이 매우 취약한 수준의 인구 비율이 이제 한국인이 38% 정도 된다는 38%요? 너무 높은데요? 너무 높죠 그래서 이게 OECD 국가 중 최하위권이라는 2018년 조사가 제시되는데 그래서 이제 부모님들은 우리 아이가 책은 안 읽고 스마트폰만 들여다본다 학생들이 아무리 수업을 열심히 가르쳐도 학생들도 들어도 서로 이해를 못한다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어휘력의 문제이기도 하거든요 책을 안 물어보니까 어휘력 자체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책은 열심히 읽고 있는데 이 단어에 대해서 물어보면 단어를 말을 못해요 무슨 의미인지 그런데 책을 읽어요 그래서 굉장히 쉬운 사자성어 같은 경우도 모르는 경우가 많아서 엉뚱한 실시간 검색어 순위가 올라올 때가 있잖아요 그런 거 보면 텔레비전에서 무슨 사울인가요? 네 사자성어나 아니면 잘못된 사흘을 사일로 잘못 이해한 해서 이제 그런 에피소드도 있었잖아요 그런 것이 정말 쉬운 어휘력 뭐 어려운 한자성어도 아니고 정말 기본적인 어휘까지 헷갈리는 어른들도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이제 점점 무내력이 떨어진다 그와 함께 또 어휘력도 떨어진다 한국어를 제대로 말하는 사람들이 예전보다 많지 않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게 조금 가장 내 것 같기도 하고 진짜 그럴까 이런 생각도 저는 들어요 그러니까 지금 OECD 통계 최하위권이다 30%가 넘는 사람들이 무내력이 떨어지는 걸로 나오는데 40% 가까이 되는 40% 가까이 그건 너무 조금 많은 비율 아닌가요? 실제로 제가 수업을 해보거나 수업을 하는 것은 그래도 이제 무내력이 높은 분들이 오시는 편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하는 수업은 이제 저는 지금은 거의 성인인문학 성인들을 위한 평생교육에 가까운 그런 고전이나 글쓰기 교육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사실 원래부터 책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와서 무내력이 높은 편이에요 그런데도 예전 같지는 않아요 예전 같지 않다는 느낌 좀 여러 번 설명해야 된다는 느낌 그리고 질문의 내용들이 좀 반복되는 느낌 창조적인 질문이 잘 나오지 않고요 그래서 예전에 했던 내용을 계속 반복해야 되는 그런 딜레마가 좀 있어요 깊이 있게 들어가기가 힘든 거예요 사람들이 계속 개론 수준의 수업을 원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대미안에 대한 강의를 제가 많이 했는데 대미안을 2시간 동안 압축해서 요약해서 설명해 주길 바라시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하고 싶은 수업은 대미안을 8회로 쪼개서 8회로 쪼개서 정말 대학원 수업처럼 그렇게 대학원에서 사실 그런 수업도 없어요 정말 제가 듣고 싶고 하고 싶었던 수업은 책 한 권을 가지고 한 학기 동안 제대로 완전히 한 문장도 빠짐없이 서로 이해하고 음미하고 토론하는 그런 자유롭지만 정말 깊이 있는 공부가 되는 그런 마음 깊숙이 고전과 만나는 그런 수업을 하고 싶었는데 그런 걸 할 수 있게 해 주는 데가 일단 없고요 정말 찾기가 어렵고 그냥 학자 개인이 혼자서 만드는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깊이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어떤 요약형 정보를 요구하는 거죠 그래서 학생들이 수능 시험을 잘 봤는데 수능 시험도 잘 보고 수시 입학됐는데 소설책을 한 권도 안 읽어본 학생들이 있는 거예요 소설책을 진짜 한 번도 안 읽어봤대요 정말이냐고 제가 한 번도 안 읽고 요약만 요약한 참고서만 본 거예요 그래서 참고서에 너무나 완벽하게 요약이 잘 돼 있으니까 그것만 잘 읽으면 수능 시험을 잘 볼 수 있는 그런 문제를 잘 푸는 그런 요령은 늘었는데 텍스트를 깊이 있게 읽고 텍스트의 함축적인 의미를 풀어내는 교육을 해야 되는데 거꾸로 기나긴 텍스트를 아주 잔인하게 요약해서 너무나도 잔인하게 요약해서 이게 과연 그 소설이 맞나 싶을 정도로 그렇게 요약이라는 것 자체가 저는 좀 진정한 공부에서는 멀어지는 길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요약으로 갈수록 결국은 단답형으로 가는 것이고 결국은 자신의 문장을 쓸 수 없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교육이라는 것은 결국 풀어 쓰고 자신의 언어로 바꾸어서 새로운 이야기를 해석하고 창조하는 쪽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예를 들어 오만과 편견을 다 읽지 않고도 오만과 편견에 관련된 문제를 아이들이 너무나도 잘 풀 수 있기 때문에 오만과 편견을 안 읽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점점 더 문외력은 떨어지지 않을까 OECD가 문제가 아니라 지금은 사실 서로 말길이 안 통하고 인문학을 배우러 와서도 계속 요약형 정보를 요구하게 되는 이런 문화의 문제가 아닐까 싶어요 이게 소위 짤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한 시간짜리를 몇 분짜리로 줄여서 그걸로 사람들이 보는 게 습관화된다거나 아니면 책 한 권도 엄마 그런 비슷한 요구를 받으시는 거잖아요 스파크노트를 만들어달라 이거죠 그래서 지금 책 한 권 가축적으로 딱 얘기해서 한 30분 만에 우리 다 끝내버립시다 이런 식의 요구들이 계속 끊임없이 있는 거잖아요 데미안을 제대로 읽기 위해서 수업을 들으셨으면 좋겠는데 제 강의를 듣고 나서 어머 너무 이해가 잘 되네요 그럼 데미안을 안 읽어도 되겠네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게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저는 그래서 아무리 좋은 강의를 들어도 내 힘으로 책을 읽는 그 자기만의 고유한 경험은 결코 따라갈 수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강의는 참고일 뿐이지 공부는 결국 혼자 해야 되는 것인데 사람들은 결국 혼자 하는 공부를 안 하려고 하고 쉽게 유튜브나 온라인 강연 등을 통해서 압축적인 정보만 얻어서 시험을 잘 보거나 레포트 쓰는 이런 활용력이 안보기에도 어려운 시대잖아요 스마트폰을 볼 수밖에 없는 환경이 돼 있기도 하고 물론 유튜브나 이런 건 좀 다를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계속 흥미를 갖게 되고 보게 되는 거니까 그럼 뭘 해야지 답인가? 그것도 극단적이잖아요 네 성과주의로부터 벗어나야 되는데 이게 참 어려운 거예요 성과주의적 독서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신이 무식하지 않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공부를 하거나 그러니까 퀴즈는 잘 맞추는데 옛날 장학퀴즈식으로 단답형 지식은 사람들이 상식시험이나 스펙을 쌓기 위한 그래서 시험을 잘 보는 쪽으로 요약형 지식은 점점 더 예전보다 훨씬 더 효율적으로 잘하는데 그런 성과주의에서 벗어나서 정말 오만과 편견이나 데미안이나 폭풍의 언덕이나 버지니아 울프의 자기만의 방이라든지 이런 작품을 읽고 그런 작품들을 왜 오늘 우리 시대에 다시 읽어서 우리의 삶 속에 정말로 응용할 수 있고 우리의 삶의 지혜와 결합시킬 수 있는가 그러니까 인문학을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진심으로 필요한 지식으로 만들 것인가에 문제로 사유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성과주의나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위한 미팅에서 창피하지 않기 위한 그런 도구가 되어버린다면 문외력이라는 것은 점점 더 우리에게서 멀어지겠죠 정말로 삶에 도움이 되는 지식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아까 사유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하셨지만 시간을 두고 왜 이렇게 했는지 그걸 생각하고 거기서 파생되는 어떤 사고들을 끊임없이 하는 습관을 들여야지 그래야 문외력이 능력이 높아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남이 해놓은 것을 내가 이해하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이 말하는 것을 귀담아 들으려고 하거나 이렇게 하지 않고 내가 한 걸 남에게 자꾸 주입하려고 하기 때문에 문외력이 떨어지는 것도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그러니까 표현을 중시하는 교육 때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수용을 먼저 하고 표현은 수용을 제대로 하면 표현은 자연스럽게 언젠가는 할 수 있다고 저는 믿는데 저도 그랬던 것 같거든요 많이 읽다 보면 언젠가는 쓰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게 반대가 돼버렸어요 글을 쓰는 이유가 책을 내거나 뭔가 성공을 하거나 아니면 무슨 강의를 하기 위해서 어떤 목적이 있는 거예요 목적이 있고 글쓰기를 잘해야 되는데 그 글쓰기를 잘한다는 그 의미 자체가 마치 프리젠테이션을 효과적으로 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주기형 지식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잘 유리하는가로 그래서 정말 글을 명쾌하게는 쓰는데 감동은 없어지는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명쾌함을 요구하고 단답형을 요구하고 뭔가 딱 떨어지는 지식을 사실 지식이라기보다는 정본데 그런 딱 떨어지는 몇 문장으로 딱 요약되는 헤드라인형 지식을 요새 카드뉴스도 많이 보여주잖아요 카드뉴스형으로 책을 요약해버리면 그게 이제 홍보용으로 많이 이용되는데 요새 또 CEO들을 위한 인문학 교육 이런 것들을 보면 결국 다 카드뉴스나 아니면 긴 책을 벽돌책이라고 하죠 벽돌책을 요약해서 들려주는 그런 10분짜리로 압축해서 그렇게 들려주는 그런 CEO들은 뭔가 아는 척을 해야 되는 순간들이 많으니까 그렇죠 과시용으로 정보를 습득하는 거잖아요 지식을 습득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다른 사람 얘기를 듣지 않고 내 얘기를 자꾸 하는 거에만 익숙해지게 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남의 얘기를 듣는 것에 굉장히 인색해지고 소비 자체가 과시적 소비가 되는 것처럼 지식도 진정한 삶을 풍요롭게 하기 위한 어떤 진심어린 사유가 아니고 과시적 지식의 어떤 현실이라고 해야 될까요 자기 자신을 뽐내는 쪽으로 그렇게 되고 있기 때문에 제대로 읽지 않고 읽은 척을 하는 그런 기술을 배우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지기 때문에 점점 더 진정한 무내력 교육으로부터는 멀어지는 그런 악순환이 계속되는 것 같아요 여기에는 미디어의 책임도 큰데요 미디어가 이제 헤드라인 중심으로 많이 페이지 뷰가 정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조회수를 올리려고 하냐 이렇게 결심을 할수록 헤드라인은 점점 독해지고 점점 낚시를 하게 되고 대중의 취향을 계속 좀 자극적으로 낚시질을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지식의 깊이나 어떤 정보의 충실성 좀 더 이렇게 사태는 항상 단순하지 않잖아요 육화 원칙으로만은 알 수 없는 것들이 훨씬 더 많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뭔가 자극적인 헤드라인으로 뭔가 좀 지독하게 사람들을 색깔을 딱 구분해서 색깔이 제가 만난 많은 언론인들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색깔이 분명한 글을 써야 조회수가 올라간다고 그런데 그건 참 독자의 입장에서 정말 실망스러운 말이었어요 그렇게 만든 건 언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원래부터 그러진 않았던 거죠 많은 사람들이 종이 신문을 정말 정독했었어요 예전에는 정말 아침에 일어나서 종이 신문을 정독하고 한 시간 넘게 읽고 저도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떠듬떠듬 한자가 섞인 신문을 읽었던 그 어린 시절의 기억이 남아 있는데 아마 그런 더듬더듬 아빠 이게 무슨 글자야 라고 물어보면서 그렇게 조금씩 조금씩 읽으려고 노력했던 기억들이 합쳐져서 지금의 제 모습이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런데 노력하지 않고 최대한 빨리 어떤 귀차니즘의 탓도 크고요 노력하지 않고 빨리빨리 습득해서 얻으려고 하는 것이니까 그런 것에 익숙해지다 보면 지식을 획득하는 것 무언가를 배운다는 것이 참 롱타임의 아주 오랜 시간을 필요로 하는 마치 정말 곰탕을 끓이듯이 오랫동안 발효를 시키고 숙성을 시켜야만 비로소 완성되는 지식이 있는데 그러면서도 인문학의 특징은 또 끝이 없다는 거잖아요 공부를 많이 하는 사람일수록 자기는 잘 모르겠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런 것들이 예전에는 사람들이 참 멋있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사람들이 재미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꼰대 같다고 얘기하고 끝이 있는 공부를 원하는 것 같더라고요 하지만 공부라는 것에 원래부터의 속성 자체가 끝이 없는 거죠 끝이 없기 때문에 더욱 아름다울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잘 전달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은유와 상징이 사라져가는 거죠 말씀하시는 거 들으니까 옛날에는 관계 속에서 뭔가의 정보를 얻고 그리고 또 거기 또 배움이라는 게 생겨났는데 요즘 관계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소비하는 거지 하나의 어떤 살아있는 어떤 대상과의 어떤 관계 속에서 얻어지는 게 아니라 그냥 있는 것, 남이 만들어 놓은 것 그냥 소비하는, 일방적으로 소비하는 형태로만 지식을 습득하는 데 익숙해진 거 아닌가 그런데 문외력이라는 게 인간관계나 감정노동과도 연관이 깊다고요 실제로는 사실 OECD 몇 위인가가 실제로 중요하다기보다는 우리 삶에서는 예를 들어 회사에서 상사와 부하직원 얘기를 할 때 서로 말이 안 통하는 거 그런 게 굉장히 심각해요 이런 게 실제로 감정노동을 증폭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로 문자문화 중심으로 책을 읽으면서 교육을 받았던 상사들은 지금의 유튜브 세대들을 90년대생 이후에 그 젊은 사원들을 이해시킬 수가 없는 거죠 아니, 저도 제 아이를 잘 이해 못 시키겠더라고요 그렇죠, 바로 그런 갈등인 거예요 그래서 아니, 왜 내 얘기를 들어야 되는데 왜 내 얘기를 들어주지 않느냐는 얘기만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아빠 일장에서요? 아니요, 아이가 그렇게 얘기예요 아, 아이가 그러니까 저는 이게 이렇고 이렇고 그렇게 해가지고 애기부터 제트까지 다 처음부터 이렇게 쭉 설명하면서 이런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데도 불구하고 왜 내 얘기를 안 듣느냐는 얘기를 하는 거죠 하루 날 잡아서 얘기만 들어주세요 아빠 얘기 들어줄 수 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거 들으면서 잘 안 들으려고 한다는 느낌을 계속 받았었거든요, 저는 아이가요? 네, 저랑 관계가 나빠서 안 듣는다기보다는 잘 안 들으려고 하는구나 듣는 방법을 모르게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엇이 우리는 귀를 기울인다고 했을 때 마음도 기울여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제 마음은 안 기울이면서 귀만 살짝, 그것도 진짜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모습들을 너무 많이 보고 그리고 이제 일단 이야기를 할 때 스마트폰이 계속 울리니까 사람들이 집중을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하나의 상황에 완전히 그 자리에 존재하지 못하는 거죠 스마트폰이 항상 함께하는 이상 우리는 두 명의 자아가 함께 활동하는 것처럼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를 하다가도 중요한 얘기 하다가도 아 뭐 카카오톡이 왔네? 그럼 그거 확인하고 나면 하고 싶던 얘기도 사라지고 원래 집중하려고 했던 그 테마도 어느 순간 그 열정이 떨어지게 돼요 그런 식으로 우리는 계속 기계의 간섭을 계속 받다 보니까 내 머리로 오랫동안 사유하는 그런 방식 오랫동안 한 문제를 물고 늘어지는 그런 끈기가 많이 떨어진 것이 아닌가 일단 긴 글을 못 읽는다는 게 굉장히 좀 치명적인 그 문해력의 약점이에요 긴 글을 읽어낼 수 있는 사람이 결국은 새로운 어떤 지식을 창조한다든지 새로운 아이디어를 끝까지 물고 늘어진다든지 이런 것들이 가능해질 수 있는 기본 체력 같은 거거든요 글쓰기에서 가장 중요한 게 묘사하는 능력인 것처럼 관찰과 묘사의 능력인 것처럼 글쓰기의 기초 체력이 묘사라면 이 문해력의 기초 체력은 긴 호흡의 글을 읽고 이해하는 능력인데 그 기초 체력이 형성이 안 돼 있는 거예요 선생님하고 만나서 얘기를 들으니까요 남자 학생들이 특히 그런 걸 못한다 그렇게 또 얘기를 하고요 아주 뛰어난 친구가 일부 있고 나머지는 대체적으로 잘 이해를 문해력이 확 떨어져가지고 뭔가 문제를 내거나 그러면 학생들이 도대체 무슨 문제인지 이해를 못한다고 문제 자체를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 그러니까 예전에는 사실 열악한 상황에서도 사람들이 문해력이 뛰어났거든요 저보다 더 전에 선배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예를 들어 러시아 소설이 번역이 안 됐는데 번역되지 않은 러시아 소설을 어떻게든 일본판이라도 구해서 그거를 자기들끼리 학생들이 번역해가지고 자기들끼리 번역해가지고 책도 없는데 일본판을 구해서 러시아원은 아무도 모르고 그렇게 해서 조금씩 조금씩 세미나에서 나눠서 그러니까 필요가 절실함이 우리가 막심고리키의 소설을 꼭 읽어야 돼 그런데 책이 없어 그러면 우리가 번역을 하자 이렇게 해서 옛날 책에 편집부 책이 이렇게 많았잖아요 편집부가 사실은 여러 명의 집단 창작이었던 거죠 그런데 그런 절실한 필요에 의해서 어렵게 어렵게 책을 만들고 이랬던 세대의 사람들이 오히려 문해력이 뛰어난 사람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좋은 책이 훨씬 많이 나왔는데 사람들이 안 읽어줘요 정말 이 디지털 시대에 그러면 문해력을 높이기 위한 책 읽기에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냥 책만 막 읽는다고 되는 건 아닐 것 같고 일단은 지금 사람들은 고독을 잘 못 견디기 때문에 함께 읽는 북클럽이 좀 많아져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주변에 책을 좋아하고 아이에게 저는 지금 시대에서는 현대 사회에서는 아이들이 책을 좋아하게만 만들어줘도 부모님이 그것만 해도 인생에서 아주 큰 열쇠를 쥐어주시는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런 아이들이 극히 드물고 점점 어려워질 거거든요 그러니까 책을 진심으로 좋아하고 시험 공부에 나와서가 아니고 책을 진심으로 좋아하고 저는 버릇인 것 같아요 뭔가 문제가 있고 힘이 들거나 인생에서 고민이 있을 때는 항상 그것에 관련된 책을 찾아보면 그 대답이 나와 있어요 그런 책을 찾는 능력이 발달한 거죠 계속 책 속에서 가장 훌륭한 답이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책을 통해서 뭔가 지혜를 찾는 학습이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어떤 부모님이 제게 주신 어떤 것보다도 책을 좋아하게 만들어주신 어렸을 때 무조건 하여튼 책에 쓰는 돈을 안 아끼셨어요 무조건 다 전집으로 안기셨어요 그러면 저희는 뭔지도 모르고 다 읽는 거예요 그건 정말 잘 아셨기 때문에 아니에요 그냥 놀 게 없었어요 다른 장난감도 없고 장난감 안 사주고 책만 사주셨어요 그런 게 장난감이 책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또 요새 아이들은 또 좀 더 이미지나 사운드에 약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이용해서 엄마와 아빠가 함께 읽어준다든지 아니면 약간 연극처럼 소품이나 무대 같은 것을 활용해서 저는 친척들끼리 모여서 연극 한 편을 공연하면 그게 참 교육적이지 않을까 괴태가 항상 어렸을 때부터 그걸 했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상담을 받았으니까 집에 가서 한번 아이랑 시도를 해봐야겠습니다 일단 하루는 날 잡아서 들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한밤의 문화 지금까지 정영월 작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모바일 상품권 당첨자는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김성환의 시사야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